아...이거는 정말 부드럽고, 설페은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그 후에 모든 것들은 정말 좋고, 정말 부드럽고, 그래서 돈이 좀 더 나아졌어요. 네, 사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후에 많은 시간을 spend. 피부 모조매에서 각질이 많고, 사이사이 갈라져서 찢어지고 상처가 나 있는 살의 권리입니다. 네, 관리 전에 상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피부 모조매에서 각질하고, 굳은 살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을 관리를 했고요. 관리를 한 상태에서, 관리한 후의 영상인데요. 지금... 틈으로 보이는... 갈라진 곳들이 보이시나요? 왼쪽 끝에 갈라진 곳. 이게 아까 전에 각질의 덕분에서 잘 안 보였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찢어져서 상처가 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발을 흔들고 있지만, 이 오른발에 상처가 난 부분 보이시죠? 네, 저희 갈라진 부분이 아파서 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좁은데, 이 서비스는 정말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예, 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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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한, 그 후에, 많은 돈을 두고, 어느 곳을 환영했을 때, 그 후에, 베이비 이거 베이비 머리 됐네 완전히 영어로 해야지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것까지 받으러 왔는데 어떠냐 영어로 말해라 영어로 말하라니까 미국사람아 프랑스 프링큐드 여기 보면 이쪽인가 갈라져 있잖아 원래 내가 테이핑을 하려고 했어 근육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잡아줘서 해줘야 돼 아무리 걸으면 이렇게는 걸어지잖아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거야 지금 내가 모르고 크림을 발라서 이거는 잠깐만 집에서 타워가 나면 뜨거움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손으로 운영하는 게 떼처럼 나오거든 그래서 떼 나오는 정도까지는 무름돼 그럼 그 각질 여기 살짝 있는 각질이 탈락이 되거든 그 다음에 피부 문제를 바르고 그리고 또 흡수한 다음에 풋크림 아까 각질에 준 풋크림 우레아 성은 있는 거 그걸 사서 바르면은 그래서 이렇게 흡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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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한